자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있는데 얘가 이제 또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교차탄력성 얘가 조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처음 배웠던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탄력성 얘기하면 가격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탄력성은 우리가 가격을 없애고 탄력성이란 말을 쓰는데 얘는 없앨 수는 없어요 무조건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뭔지 보죠 자 소득탄력성은 보니까 소득변화율에 대한 소득변화율에 대한 해당자와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우리가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는 개념이었고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이제 양이 변하는 개념을 소득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의 소득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하니까 소득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것이 소득탄력성이에요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근데 이 값으로 우리가 플러스냐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하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고 하는데 이 정상제와 열등제는 이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재화가 이런 재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사는 재화가 정상적인 재화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사는 양이 늘어나겠죠 이런 걸 정상적이다 정상제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재화도 있어요 돈을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벌 때 왜 안 사지라고 얘기할 때 안 사는 이유는 열등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항상 열등제가 아니라 언제 예전에는 열등제일 수도 있고 정상제일 수도 있고 요즘에 열등제일 수도 있고 정상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보죠 돼지고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관성이 좀 개입될 수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생각을 봤을 때 옛날에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죠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돈 벌 때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지고기는 정상제의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돈 벌 때 사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상황에서 돈을 좀 더 벌었을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내가 사 먹는 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사 먹어요 그러니까 돈 벌 때 오히려 소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죠 그럼 오히려 돼지고기는 안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즉 돈 벌 때 돈이 많은 상황에서는 돈 벌 때 오히려 소고기는 사 먹는데 소고기를 사 먹는 만큼 오히려 돼지고기를 안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돼지고기는 무슨 재화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를 안 사 먹었냐라고 얘기할 때 소고기보다 뭐 하니까 열등하니까 안 사 먹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없던 시절에는 돈 벌었을 때 내가 냉방장치를 하나 사겠다 그러면 선풍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돈 벌면 냉방장치를 하나 살 때 선풍기를 살 수 있겠죠 그럼 선풍기가 정상제가 됐어요 근데 돈이 많고 여러 가지 발달이 된 상황에서 돈을 벌 때 냉방장치를 살 때 에어컨을 사지 선풍기를 더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은 정상제가 되지만 선풍기는 오히려 열등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돈 벌 때 안 사니까 그래서 돈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가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돈을 벌 때 사는 양이 증가하는 재화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적인 재화예요 말 그대로 근데 돈 벌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무조건 어떤 재화가 열등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열등한 재화가 있다라면 이거 오히려 돈 벌 때 안 살 수도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내용을 탄력성에 접목시키면 커지는 걸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해요 작아지는 걸 마이너스 기호로 쓰는데 자 한번 보죠 돈 벌 때 샀다라고 해보죠 돈 벌 때 샀다 그럼 플러스 분의 플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돈 벌 때 안 사는 재화가 있다라면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 그래요 돈 벌 때 안 산다 돈 벌 때 안 산다 그러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거죠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소득 탄력성 값은 소득에 의해서 수유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는 탄력성 개념인데 돈 벌 때 사면 이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이걸 정상제 돈 벌 때 오히려 안 사는 재화도 있더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돈 벌 때 사는 재화 이걸 정상제 돈 벌 때 안 사는 재화 열등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출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 보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아니 죄송해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유량이 3%만 증가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10% 증가할 때 얘가 3%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정상제 열등제예요 이걸로 보면 안 돼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정상제냐 열등제라는 건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 3%라는 건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 값이 얼마냐 소득 탄력값이 얼마냐 그러면 10분의 3이니까 이건 0.3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물어봤잖아요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구분했을 때 이걸 정상제 열등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얘가 돈을 벌 때 샀어요 그렇죠 이거 무슨 재화다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걸 재화를 구분했을 때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개의 재화의 관계가 있을 때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고 그랬어요 서로 도와주는 재화의 관계를 보완재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한 재화를 살 때 다른 재화를 안 샀다 그러면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제였어요 이거 안 사고 다른 거 사지 이거 샀다라면 다른 거 필요 없지 비슷하니까 이걸 대체제 한 재화를 살 때 다른 재화를 샀다라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있으니까 보완재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될 건 대체제다 보완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고 정상제다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돈 벌 때 살 거냐 돈 벌 때 안 살 거냐를 구분할 때 쓰는 재화예요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요 소득에 따라서 수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게 소득 탄력성에 구분되는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 일단 힌트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체제 보완재 우리가 전에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두 재화의 관계가 설명하는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이 교차 탄력성은 이 교차는 뭐에 대한 교차냐면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재화가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요 볼 때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 수량의 변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가격이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의 수량이 변화되는 것을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재화 가격이 해당 재화 수량을 변화시켰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의 수요량이 달라진다고 봤을 때 얘가 관심 있는 해당 재화예요 근데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파트의 가격일 수도 있어요 얘에 의해서 얘 달라질 수 있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런 관계일 수 있지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고 해보죠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주택으로서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택이 하나 필요한데 오피스텔 안 사고 아파트 살 수도 있고 아파트 안 사고 오피스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산다 그러면 얘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제라면 이 안 사고 아파트 산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를 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재화가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이 아파트의 수량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관련성이 있으니까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를 대체제 보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대체제나 보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하는 다른 재화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을 때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A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오고 얘가 생략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원래 정확한 뜻은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A수요의 수요량이 빠진 거예요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표현되지만 정확한 개념은 A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A수요량의 교차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이 원인이고 원인에 의해서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결과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모는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된다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되었을 때 앞에 생략된 건 다른 재화 가격이다를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자 한번 보죠 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얘기하죠 첫 번째 자 얘가 얘가 해당 재화일까요 다른 재화일까요 해당 재화에 다른 재화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가격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지만 생략된 게 있을 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생략돼 있는 게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아직 다른 재화는 뭔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찌 됐거나 식은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 이 단어 뜻이에요 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는 얘는 해당 재화를 얘기한다 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아파트 이렇게 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의 가격이 변했어요 A 가격이 비싸졌어요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수요량 줄어요 A 수량 줄었더니 B의 수요량이 늘었어요 B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와 B가 뭔가 관련이 있다라면 관련이 있다면 근데 얘가 안 살 때 얘를 샀네요 이때 관련은 무슨 관련이에요? 대체제 관련이죠 대체제 관련이 있으니까 야 A 안 살 때 B를 산 거야 B를 사면 B의 가격이 올라야 되려요 올라야 되려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중개업 못 하잖아요 B를 막 산대 사람들이 B를 막 사려고 한대요 그럼 B의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오르겠죠? 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만큼을 뭐라고 배웠냐면 비싸면 안 산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재화가 똑같은 재화인데 어떤 A라는 재화가 비싸면 A는 무조건 안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이고 A를 안 살 때 B를 샀더라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안 살 때 샀다라면 대체제 관계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뭔 얘기하냐면 B를 사게 되면 B의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이건 시장의 논리예요 B를 많이 샀으니까 사람들이 B를 많이 사게 되면 B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경쟁이 커지니까 B의 가격이 오르겠죠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균형의 이동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이만큼은 수요 법칙 안 살 때 샀네 이건 두제와의 관계 B를 많이 사면 B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게 시장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왔는데 내가 문제를 B,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교차 탄력성의 해당 제화는 A를 본 거예요? B를 본 거예요? B를 본 거예요 얘가 해당 제화니까 맞아요?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다른 제화 가격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른 제화가 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B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건데 다른 제화는 A가 있대요 그러면 얘의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제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봐야 돼요 A, B가 나왔다고 A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교차 탄력성의 해당 제화를 B로 정해놨으니까 B가 해당 제화예요 그러면 식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핵심이에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A, 가격에 대한 A, 가격 변화율에 대한 B, 수요량의 변화율 이 값을 구하는 것이 교차 탄력성 값이에요 제화가 두 개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썼을 때 수요 앞에 있는 이 제화가 해당 제화라는 걸 이걸 명확히 우리가 정의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해보죠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어요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수량 줄겠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런데 아파트를 안 살 때 연립주택을 샀대요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얘 안 살 때 샀네 무슨 관련?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제 관계가 있고 연립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연립을 많이 사니까 연립의 가격이 올대요 올라가겠죠 연립의 가격이 올라가요 또 경제로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파트와 다른 자가 나오면 왠지 아파트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뭐라고 냈냐면 여기에 연립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냈어요 그럼 아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에 대한 해당 제화는 아파트의 연립이에요 연립이에요 얘가 해당 제화예요 그러면 앞에 뭔가 생략되어서 이 연립주택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아파트의 가격의 대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화예요 즉 연립 수요량이 뭐에 의해서 많이 변했냐면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제화,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니까 이때 다른 제화는 아파트가 제시된 거예요 그러면 예의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연립의 수요량 변화가 얼마냐 이걸 정하는 게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 두 제화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차 탄력성은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해석해보죠 다른 제화 가격에 의해서 얘의 수량이 변했대요 다시 결론적으로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걸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죠 A 가격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B의 수량이 증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A 가격 비싸졌는데 왜 B 수량이 증가했어? A 가격 비싸지면 A 수량이 달라지는 건데 B가 달라졌네요 왜 그러냐?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대체제냐 보완제 관계냐 이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걸 우리가 뭐로 봤냐면 수입업식으로 봤어요 안 살 때 얘를 샀네 안 살 때 산 이유가 뭐지? 비슷하니까 얘 대신에 얘를 산 거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다?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교차탄력성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B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앞에는 다른 자와 가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자와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다른 자와는 뭐가 있는 거예요? A 가격이 있는 거예요 A 가격에 의해서 B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럼 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A 가격에 대한 B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교차탄력성은 두 개의 자와가 등장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다른 자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자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고 이 해당 자가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이만큼은 생략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때 교차탄력성 앞에 있는 뭐 수요 이렇게 나올 때 이 A가 뭐다?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하고 앞에 생략될 수 있는 게 다른 재화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재화 가격분에 해당 재화 수요량 이렇게 돼야 돼요 교차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고 0보다 작으면 보완재예요 우리가 아까 소득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재 소득탄력성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소득에 대해서 구분했던 건 정상재, 열등재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대체제, 보완재라고 구분했는데 얘의 뜻을 다시 보니까 얘가 0보다 크면 교차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보완재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재화와 A재화는 대체관계다 A재화는 보완관계다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보죠 얘가 올라갈 때 올라가면 플러스분에 플러스니까 교차탄력성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플러스일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체제라고 지금 얘기했대요 대체제 이 값을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커지는 게 왜 대체제이냐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다른 재화 비싸면 안 산다 얘 안 살 때 A수량이 커졌네요 샀네요 안 살 때 샀으니까 당연히 대체제이지 이 플러스분에 플러스를 안 살 때 샀으니까 대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가 커졌는데 안 샀대요 이렇게 그럼 플러스분에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보완제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을까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재화가 비싸지면 얘는 가격이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이니까 비싸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살 때 오 A도 안 산네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무슨 관계다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교차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 이거 외워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건 두 재화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돈 벌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렇게 소득탄력성으로 구분하는 건 정상제 열등제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한 탄력성이 있어요 이게 교차탄력성이에요 교차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하는데 이 정의는 이 정의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할 때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제면 이건 플러스 값이 나오고 두 재화의 관계가 보완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정도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식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식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한번 보죠 자 10-1번 한번 보죠 자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론의 문제인데 오피스텔 수요 임대료가 임대료 가격이죠 임대료 가격이 가격의 임대료는 10%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 A는 얼마고 두 번째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A가 쉬워요 B가 쉬워요 B는 그냥 보면 알아요 B 지금 아파트와 소형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관계라고 하면 무슨 관계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죠 그럼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살 때 샀냐 살 때 안 샀냐 봤더니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자 감소하자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했대요 그러면 오피스텔 안 살 때 아파트 샀잖아요 맞죠 무슨 죄와 관계? 대체제 대체제는 쉽게 찾아요 대체제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는 답은 못 구하고 얘를까지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형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출제자는 또 소형을 굳이 썼을까 그래요 헷갈리게 하려고 뭔가 덕지덕지 붙였어요 아파트가 중요한 거고 임차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임대료니까 임차임대 나타났겠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요의 교차탄력성 얘기한 거예요 이걸 줄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다른 죄와 가격의 대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출제자는 좀 더 어렵게 보이려고 얘를 생략했어요 생략한 거죠 얘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죠 얘가 뭐예요? 아파트 수요량이죠 여기 생략된 건 수요량이에요 얘가 뭐다?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근데 원인이 뭐예요? 아파트 가격에 의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한 거예요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식은 어떻게 써야 된다?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거 쓰면 되겠네요 오피스텔 가격 얼마예요? 10%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수량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파트 수량 아파트 수량 그럼 여기에 10%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값은 얼마? 0.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네 교차 탄력성의 의미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의를 알고 대인만 그대로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얘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또 이걸 해석을 못해요 두 재화를 그냥 재화를 무시하고 그냥 교차 탄력성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해당 재화고 앞에 다른 재화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다른 재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계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10-2번도 한번 보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A도 구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구하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얘 먼저 구해보죠 아파트라고 나왔고 매매 중요해요 임차든 매매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한 거죠 가격 탄력성 우리 가격 탄력성 뭐라고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죠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은 다른 재화 가격이 아니라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식은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다면 식은 가격분의 수요량이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재화는 당연히 아파트 거 아파트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아파트 가격분의 아파트 수요량이니까 아파트 가격 얼마? 16 아파트 수요량 얼마? 4 이렇게 나왔네요 아파트 수요량 4 그럼 얘는 16%분의 4%니까 0.25예요 계산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준비할 거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격분의 수요량인데 똑같은 재화라서 굳이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서 이 재화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중요해요 자 얘를 한번 해석해 보죠 보니까 다세대 주택의 매매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중요한 것만 집어넣으면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 거예요 얘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얘가 해당 재화다 다른 재화다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아파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차 탄력성의 해당 재화는 다세대인 거예요 다세대 앞에 생략된 게 있죠 뭐가 생략됐어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어요 다른 재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다세대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얼마? 16 다세대 수요량 얼마? 8 이렇게 한다면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0.5 가격 탄력성 0.25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결론은 출제자가 계속 묻고 있는 기출 문제를 보니까 교차 탄력성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물론 10번 중에 2, 3번 정도는 다른 재화 가격을 드러내기도 해요 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데 8번 정도는 숨겨져 있어서 다른 재화 가격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략됐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정의를 받고 왠지 느낌이 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뇌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다시 또 11월달 또 배우고 30월달 또 배울 거니까 대신에 집에 가서 복습은 해서 고민은 해야 돼요 뭘 의미했지? 뭘 의미했지?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히 정리를 해야 다음에 공부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어렵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오면 또 그대로 어려워요 또 가만히 있으면 숨만 든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머릿속의 논리로 스스로 해석하려고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전에 배웠을 때 대체제 보완제 방금 보니까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대체제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0보다 작으면 보완제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에 대체제 보완제는 비슷하니까 살 때 안 사면 대체제였고 살 때 사면 보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미 배웠어요 A제화가 비싸졌을 때 시장에서 느닷없이 B제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지?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럴 때 A제화가 비싸면 수요법칙으로 A는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그래서 A제화 안 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안 살 때 샀네 비슷하니까 얘 안 사고 대신 다른 거 산 거죠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다 이미 해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면 이건 대체제 관계다 다시 한 번 보니까 C제화가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D를 안 샀대요 C가 비싸졌는데 왜 D를 안 샀지?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래 어떤 관계냐 했을 때 C가 비싸면 C를 안 산다 얘 안 살 때 얘도 안 샀네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얘 있으면 얘도 필요하고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보완제 관계라고 이미 정의했죠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제론에서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을 우리가 세 가지 배웠어요 자 배웠던 걸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와야 돼요 보죠? 정확한 기호까지 썼어요 보면 A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해당 제어가 뭐예요? A죠 A A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격 탄력성 가격에 의해서 뭐가 탄력적으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재화는 A밖에 없어요 그러면 A의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변하는 걸 보는 것이 이게 A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A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소득 탄력성은 뭐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죠 누구 양? A양이에요 재유가 A니까 재화가 A니까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얘가 중요한 건데 A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해당 제어가 누구예요? A예요 A 그래서 이 앞에 생략된 건 뭐가 생략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공통점을 한번 딱 봐봐요 지금 재화가 A가 등장했잖아요 중요한 건 A수량이 결과예요 결국은 원인에 따라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탄력성 값이에요 그런데 말이 없으면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변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 뭐에 의해서? 재화가 그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A라는 재화는 다 해당 재화인데 뭐를 추정하고자 하는 A재화냐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기 위한 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 가격에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지?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지? A수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다 뭐예요? 해당 재화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에 따라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가 탄력성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가격 탄력성 A의 가격 탄력성 하면 뭐가 많이 변한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A수량이에요 원인이 뭐? 가격 그런데 그 가격 A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으면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A수의 교차 탄력성 나오면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뭐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지 그냥 뭐부네 뭐 뭐부네 뭐 뭐부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외우면 문제를 또 해석을 못해요 탄력성이란 건 양을 정하는 개념이 비롯된 거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A라는 재화가 등장하면 A는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결과인데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중요한 계산 문제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모두 종합하는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네모 값은 얼마? 네모 값은 얼마예요? 10 맞아요? 10? 10 들어가면 5분의 10은 2가 나오죠? 그러면 네모 값은 얼마? 야이씨 욕하지 말고 우리 계산기를 쓸 수 있어요 계산기 계산기 쓸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하고 얘를 곱하면 2값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는 뭐 분의 네모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네모 값을 여기 있는 분자 값을 구하려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값이 얼마냐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12 곱하기 146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계산법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 2는 네모 분의 이렇게 10 나왔어요 이렇게 이 네모는 얼마예요? 5 맞아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대 내가 네모 분의 아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그냥 해보죠 이 네모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바꾸면 네모는 2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10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분수식 계산하는 거 1년 내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 분자의 네모 값을 알려면 여기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된다 곱하면 되고 여기 분모의 네모 값을 알려면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네모를 가고 이를 이쪽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된다 아래는 그러면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이 아랫길이는 곱해서 구하거나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게 분수식 계산 기본 원리예요 자 이걸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자 식을 한 번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바꿔보죠 A 수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얘하고 얘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A 수량은 가격 탄력성 곱하기 A의 가격 변화율을 곱하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구하려면 A 수량을 구하려면 또 어떻게 뭐와 뭘 곱하면 돼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소득 탄력성 곱하기 소득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 곱하기? 교차 탄력성 곱하기 여기에 A 가격이에요? 다른 재와 가격이에요? 다른 재와 가격이에요 다른 재와 가격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 수량이 그냥 A 수량이 아니에요 A 수량은 우리가 A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A 수량은 뭐에 의해서 변한 것만 얘기하냐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A 수량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이 이만큼이다 를 얘기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량은 이렇게 내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자 그럼 식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한 번 접근 한 번 해볼 건데 A 가격이 10% 올랐대요 자 그러면 A 수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5%가 줄었다고 해보죠 10% 늘었을 때 5% 줄었어요 자 만약에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이게 정상제라고 해보죠 정상제라고 했어요 정상제라면 A 수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죠 7% 늘었다고 해보죠 자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면 나머지 조건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가격만 변해서 이만큼 변한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얘도 나머지 조건 일정할 때 소득만 변했다고 했을 때 소득에서 이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두 개의 조건을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A의 가격도 변하고 동시에 소득도 변했을 때 A 수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체 수량의 전체 A의 수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줬잖아요 얘의에서는 이만큼 변했고 얘의에서는 이만큼 변했죠 그럼 전체는 얼마 변했다고 해야 돼요 자 이걸 또 이제 해석해야 돼요 얘는 가격에서 5% 줄었죠 소득에 의해서는 7% 늘었죠 그럼 전체는 얼마 변했어요 얼마 변했을까요 2% 증가죠 자 반대인 건 상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의 7%가 늘었는데 이 중에서 5%를 줄게 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반대인 건 없애주고 남는 거가 큰 걸 따라가는 거예요 2% 그러니까 5를 없애주면 얘는 사실 마이너스 5를 얘기하고 얘는 플러스 7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호를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얘와 얘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남잖아요 이게 2%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의에서 5% 줄었지만 여기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5% 줄었지만 얘의에서 여기서부터 7%가 늘었다 5% 줄었는데 7%가 늘었다 그럼 기준에서 결국 2%만 늘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5% 줄게 했지만 7%가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2%만 증가된 상태다 서로 반대인 건 값을 똑같은 값을 없애줄 수 있어요 남은 값이 큰 걸 따라가요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좀 더 상의하면서 너 아냐? 좀 가르쳐줘라 해도 돼요 저한테 찾아도 되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A인데 B의 가격이 가격이 5% 늘었는데 A의 수요량이 A의 수요량이 만약에 3%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세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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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변했을 때 전체 수량은 얼마 변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일까요? 같은 방향은 더해줄 수 있죠 얘와 얘를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 8% 늘어야 돼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얘는 8% 줄었고 얘는 7% 늘었어요 그러면 반대인 거니까 같은 값은 빼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7이 없어지겠네요 그럼 결과는 얼마가 남아요? 1% 감소 이렇게 남겠네요 이걸 찾는 게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계산 문제 중에 꼭 풀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해석해 볼 거예요 어떤 가격에 의해서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한 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에요 끼리끼리 곱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얘 가격에 의해서 얘가 구하는 건 얘가 변한 건 얼마냐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돼요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 맞아요? 두 번째 소득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변했냐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끼리끼리 곱하면 돼요 얘를 구하려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돼 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끼리끼리 곱하는 거예요 결국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끼리끼리 곱하면 이제 각각의 양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 자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따 연관을 시켜줄 거고 각각 독립적으로 봐봐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정상제라면 돈 벌 때 산다 안 산다 산다 이게 대체제라면 얘 가격이 비싸졌어요 다른 자 가격이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해당자는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제라면 얘 비싸지면 얘를 안 사고 해당자를 산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을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배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출제자가 하나만 변했다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가 동시에 변했다라고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해당자와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고 다른자와 가격도 동시에 변할 때 세 개가 동시에 변했어요 이럴 때 얘의 전체 해당자와의 전체 수량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 나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가중평균도 그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 가격 곱하기 뭐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뭐 소득 탄력성 자 얘가 중요하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한 거예요 원인이 이 원인을 잘 봐야 돼요 가격 탄력성은 그 재와 가격의 수량은 변했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수량 얼마 변했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서 얼마 변했냐 이걸 따지는 거였으니까 원인에다가 탄력성만 곱하면 돼요 원인에 의해서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해보죠 이제 자 10-3번 보죠 별표 쳐놓고 자 계산 문제 나오면 내가 합격을 위해서 이거 풀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죠 가격 탄력성이 0.6 소득 탄력성이 0.4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량의 교차 탄력성 0.2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또 친절하게 좋네요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량의 교차 탄력성이죠 해당 재와는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예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해당 재와인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 뭐예요 다른 재와인 거예요 다른 재와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의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 이 오피스텔은 다른 재와죠 다른 재와 다른 재와 가격이 각각 3%씩 올랐대요 자 이때 아파트의 전체 수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아파트를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의미만 해석해 보면 아파트의 가격 변하면 아파트 수량 변해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소득 변해도 아파트 수량 변해요 변하겠죠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량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보니까 얘는 정상재고 대체제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제 관계니까 변할 거예요 결국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그 재와의 가격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다른 재와의 가격일 수도 있다 세 가지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의 전체 수량 변화가 얼마냐 이걸 따질 때 제 프리식을 잘 봐봐요 여러분도 이제 따라서 할 건데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따질 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재와의 뭐가 있었냐면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얘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아파트의 수요량이 이건 다 아파트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주면 되는데 이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아파트 수량은 아파트 가격 곱하기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에요 맞아요 끼리끼리 곱하는 거죠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건 소득 곱하기 뭐? 소득 탄력성이에요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하는 수량은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뭐다? 교차 탄력성이에요 식은 이렇지만 우리 계산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곱하면 돼요 각각 다 3%씩 변했으니까 그러면 가격 탄력성 곱하면 얼마? 0.6 곱하기 3 하면 1.8%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 0.4니까 곱하면 얼마? 1.2% 교차 탄력성 0.2니까 곱하면 얼마? 0.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주의할 건 방향을 정해야 돼요 수량의 방향을 이걸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보니까 아파트 가격 소득 오피셀가 각각 3%씩 상승했대요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대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걸 종합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비싸면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어 얘는 아파트 소량 쓰는구나 가격에서 소득이 올랐대요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산다 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대체제 라고 나왔어요 얘가 비싸지면 오피셀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맞아요 오피셀 비싸졌으니까 오피셀을 안 사죠 근데 대체 관계니까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돼요 자 그럼 그때 같은 방향이라면 같은 방향이라면 더할 수 있죠 얘에 더하면 얼마 1.8% 증가 근데 얘는 또 1.8% 줄었대 그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변함없다예요 30일의 기출문제예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지만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러니까 경제로는 사실 숨은 의미가 되게 많아요 이 숨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 한 번 이해만 하면 여러분은 끼리끼리 곱하면 돼요 끼리끼리 곱해서 곱했어요 값을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얘가 비싸졌으면 안 사겠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아파트의 수량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있는 건 돈 벌면 사지 정상제니까 근데 대체제니까 다른 재와 가격 비싸면 다른 재와 안 사고 해당 재와 사겠지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11월 12월 달에 이걸 가르쳐줘야 돼 말아야 돼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예요 근데 어렵지만 사실 이해만 하면 별거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끼리끼리 곱해서 방향만 정해주면 되겠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지금까지 잘 설명해 줬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알고 가는 게 탄력성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물론 계속 1년 내내 얘기할 거예요 일단 이 탄력성 세 개를 먼저 정의를 잡아놔야 돼요 그냥 뭐분의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의 가격 탄력성 나오면 가격에 의해서 A양이 변하는 거고 A의 소득 탄력성 얘기하면 소득에 의해서 A수량 변하는 거고 A수의 교차 탄력성 얘기하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원인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A수량 소득에 의해서 A수량 그 재와 A가격에 의해서 A수량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A수량이다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중요시하는 정량적 개념이다 원인분의 결과니까 원인에 따라서 그 재와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이면 교차 탄력성이나 한다 이럴 때 얘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고 할 때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돼 얘는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수유량이에요 얘를 구할 때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곱하면 돼 얘는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하는 수유량이니까 이렇게 교차 탄력성 곱하기 다른 재와 가격 곱하면 돼 근데 A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A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A수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A가격일 수도 있고 얘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어요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도 있고 관련 있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변할 수 있더라 근데 출제자가 이 세 개가 동시에 변했다고 했을 때 이 전체 수량은 얼마가 됐을까를 따질 때 얘를 구하려고 하면 얘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어떻게 구한다?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얘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얘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 전체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곱했을 때 그냥 더 하는 게 아니라 곱한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10다지 3번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아파트의 수량을 물어봤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근데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 변했어요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도 있고 관련 있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량이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데 예의에서 변하는 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예의에서 변하는 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예의에서 변하는 건 다른 자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끼리끼리 곱하면 되죠 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이걸 쓰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곱하기만 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실 이거 이해만 하면 30초 꼬리도 안 돼요 끼리끼리 곱하면 0.6 곱하기 3, 0.4 곱하기 3, 0.2 곱하기 3이니까 1.8%, 1.2%, 0.6%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 원인이 아파트 가격도 올랐대요 소득도 올랐대요 3%가 오피즐 가격도 올랐대요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 안 산다? 산다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가격이 비싸면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사면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준 걸 더해야 된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1.8% 증가 1.8% 증가하고 1.8% 줄었으니까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변함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끼리끼리 곱해서 방향을 정하는데 이 방향을 정할 때 추적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 비싸면 아파트 안 사지 소득이 증가했네 정상제니까 돈 벌면 사지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네 그런데 대체제래요 얘 비싸면 얘를 안 사고 아파트를 사지 아파트의 양이 이렇게 변하겠네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수요법칙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탄력성을 활용해서 전체 수량 변화되는 거 이 문제가 종합적인 계산 문제예요 연습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못 풀어도 괜찮긴 해요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용은 아니지만 맞을 수 있다면 사실 너무 도움이 되는 문제니까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좋아해요 출제자는 한 문제를 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확히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니까 자 결론은 전체 수량을 구하려고 할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뭐한다 더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때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정상제는 돈 벌면 산다 대체제 관계면 얘가 비싸지면 얘를 안 사고 얘를 해당 자아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아가 비싸지면 다른 자아 안 사고 해당 자아 산다 대체제 관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종합해서 계산 문제를 10-3까지 풀어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1년 내내 우리가 해결할 건데 이 계산 문제까지를 풀어낸다면 사실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이제 나머지가 별거 없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제 탄력성의 활용에 대한 지문 문제 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1, 2월 달에 또 좋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집에서 복습을 해서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이 답 찾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답 한 번 찾아와가지고 1년 내내 오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가 몰랐다가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한 번을 딱 정의할 때 이렇게 제가 설명해 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 번 딱 이해해서 1년 내내 그냥 이 문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계속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고민하는데 30분 1시간 초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거 적어놓고 한 번 해석해 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쉬었다 갈게요